안녕하세요 듀엣토입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네! 우리 우리 설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떡국 맛있게 드시면서 또 한 해 코로나로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가족끼리 또 좋은 얘기하면서 지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에 왜 떡국을 먹고 자세요? 떡국이요?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뭐 복도 주고 돈도 벌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저희는 맛있어서 근데 그거 알고 있어요 뭐요? 떡이 긴 게 장수를 의미한대요 아 그 써는 거는 동그란 그런 복 이런 걸 같이 돈 함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뭐 길게도 넣어서 드시고 잘 써서 드시고 어쨌든 의미 있는 설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저희도 이제 열심히 공연 준비하고 또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설날 정말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듀엣토였습니다 즐거운 설 여러분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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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isc hier